주말, 명절에 고속도로는 왜 막히는 걸까? 주말에 강원도로 놀러가거나 명절 귀향길에 차를 타고 이동해봤다면? 고속도로인데도 속도가 아주 느린 교통체증을 경험해봤을 거야. 고속도로는 신호도 없는데 도대체 왜 막히는 걸까? 교통사고가 있어서 막히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사고도 없는데 왜 막히냐는 거야.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을 유령체증이라고 해. 유령체증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. 그중에서 정설이라고 여겨지는 주장은 운전자의 반응지체 때문이라는 주장이야. 느리게 가는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오거나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운전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춰.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차도 속도를 낮추고 그 뒤에 있는 차도 속도를 낮추게 되지. 내 뒤에 차가 없는 상황이면 나만 속도를 낮추면 되지만? 차가 많은 경우 맨 뒤에 차는 속도를 많이 낮추게 되는 거야.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은 정지하는 차가 생기고 멈춰있는 차는 원인을 모르는 거지. 사람이 운전을 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교통체증이 생길 것 같아. 자율주행을 하는 세상이 오면 교통체증이 적어지지 않을까? 자율주행을 하는 상황이면 나만의 차가 생길 것 같아.